안녕하세요 아트손 입니다 오늘은 주스컵을 접어 볼게요 저는 하얀 유리잔에 들어있는 블루베리 스무디로 연출해 볼 거에요 컵 색이 속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네모 접어 주세요 여러분들도 원하는 주스를 선택해서 색종이를 골라 보세요 다시 펼쳐서 윗부분만 가운데 선까지 내려서 접어 주세요 다시 펼치고 뒤집어서 윗부분을 아래 접은 선까지 내려서 접어 주세요 다시 종이를 뒤집어서 옆으로 넘겨서 접어 줄게요 다시 펼쳐서 가운데 선 맞춰서 오른쪽 왼쪽 문 접기 해 줄게요 그 다음 위에 뾰족한 부분과 가운데 선 아래까지 올 수 있도록 비스듬히 접어 줄게요 가운데 선 맞춰서 지금 접은 아랫부분만 오른쪽으로 접어 주세요 왼쪽도 똑같이 진행할게요 왼쪽도 똑같이 진행할게요 양쪽 뾰족한 부분 조금 윗선으로 접어 주세요 양쪽 뾰족한 부분 조금 윗선으로 접어 주세요 짜잔 이 아랫부분을 바닥에 놓고 세워서 연출할 수도 있어요 다양한 음식 종이접기와 함께 다양한 맛이 들어 있는 주스컵을 완성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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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